남편분 알아보시겠어요? 그 만날거야 왜? 부재쯤 애동딸까지 기대한건 아닌데 천에 구하라는게 좀 서글퍼서 그래 내가 항상 옆에 있었어 기억나? 우리 캐나다 인간인거 누가 먼저 가지고 있어? 내가 훈련히 봤어요 기시감이라고도 아주 일종의 뇌가 일으키는 착각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기억 못합니다 공사관계자 전부 용량이에요? 너는 뭐야? 아니요? 그가는 모르는 그를 모아라 예약 hahahahahah 그들을 만나서 어떻게 보신거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